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분계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이 찾아왔을 때 한국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2024년 9월 달 달력을 보시면 연휴가 아주 예쁘게 포진되어 있는데 딱 봐도 13일 금요일 혹은 19일 목요일에 휴가를 쓰면 길고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연차를 쓰면 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 여자들은 동시에 생리가 터지는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4년 9월 14일 생리휴가 진짜 현타 온다 라는 여성시대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여직원이 나 포함 5명 있는데 금요일에 나 빼고 4명이 동시에 생리휴가 쓰더라. 안마의자 회사 다니고 있어서 추석이 제일 바쁠 때거든 내가 이기적인 만큼 남들이 더 일해야 하는 건데. 자꾸 같은 여자로 싸잡혀서 욕먹는 게 너무 화난다. 누구는 생리휴가 못 써서 안 쓰냐고 누구는 회식 좋아해서 가는 거냐고. 사회인이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 회사에서 날 어필하고 싶으니까 남아서 일하는 건데. 나 혼자 생리휴가 안 쓰고 일한다니까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단체 생활이니까 다 같이 생리휴가 쓰는 게 모양이 이쁘지 않겠냐고. 나도 생리휴가 쓰라고 자꾸 옆에서 종용하더라. 나만 안 쓰고 출근하면 지들이 나쁜 년들인 거 다들 알게 되니까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내리려고 하더라. 끝끝내 안 쓴다고 하니까 똥 씹은 표정으로 돌아서는데 분명 나 뒷담화하고 있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은 여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 튀는 행동을 하면 배척받는 이 문화 너무 지긋지긋하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FM한 구겨자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생리휴가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된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생유 많이 썼다. 라면서 본인 회사의 여직원들도 생리휴가를 시원하게 갈겼다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연차를 쓰면 다 반려당한다. 지금 회사 밖은데 연차 쓰지 말고 일해달라는 입장이라서 그럼. 근데 생리휴가라고 아프다는데 어쩔 거야. 팀장님이 스위터구남이라 여직원들 고충 들어주는 거 악용하고 있어. 라면서 시원하게 악용하는 여자들을 까는 같은 여자들. 그리고 수많은 FM여성들은 여신에는 금요일에 생유 많이 썼구나. 우리는 담주 목요일에 생유 많이 썼어. 라는 식으로 각자 자기 회사의 얌생이 같은 여자들을 까기 시작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의 상황. 이런 상황은 매 추석 설날마다 되돌아오는 하나의 시트콤 같은 느낌인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2024년 2월 11일 설날에 올라온 신입사원 미친 거 아니야 생리휴가 쓴다네 라는 이 글도 보겠습니다. 신입으로 뽑아놓은 직원이 설날 중 생리 터졌다고 출근 안 하고 생유 쓰겠다 하더라. 지 남친이랑 설날에 제주도 여행 간다 했었고 딱 봐도 그거 더 놀고 싶어서 쓴 거다.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오늘도 해물라면 너무 맛있다고 인스타 스토리 올라와 있는데 회사가 병신으로 보이는 건가? 요즘 여자들이라고 싸잡아서 말하는 거 싫어하지만 이번 신입들 대깔이 텅텅이라 미쳐버리겠네. 라는 이 FM여성의 하소연. 우리 회사 여자들 60% 정도가 설날 전날의 생리라고 한방에 생리휴가 썼다 회사 부장님 극대 노함. 여혐하기 싫은데 뺀질이 동기가 마달 주말 껴서 생리휴가 쓰고 설날 추석 연휴마다 쓰는 거 뺨 안 대치고 싶은 심정임. 라는 우리 여성들의 멋진 의리와 우정의 이야기. 매 추석 설날만 되면 여성들 사이에는 미묘하게 긴장감이 흐릅니다. 누군가 먼저 생리휴가를 용기있게 써준다면 자신도 부학생리 터졌다고 휴가를 쓰고 싶은 마음이라. 용기있는 누군가 선방을 쳐주길 바라며 생리휴가 눈치싸움이 시작되는 게 바로 추석 설날 연휴이죠. 오늘 저는 100% 여자만 나오는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생리휴가 악용해서 화난 사람 여자. 생리휴가 악용한 사람 여자. 싱글벙글 즐거운 여초 회사의 문화를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송편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생리휴가에 적은 여자다.